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대부분 tumult ê— 최 transistor 남북 flow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모래성에 있었던 곳 있잖아요. 모래산. 우리가 참 추억이 많은 그런 곳이야, 그렇지 않나요? 모래산이 있었는데, 거기 파이널인가? 거기가 되게 재밌었어. 세이서 그 모래산 막 하는 거. 그래? 재밌다. 김밥 줄까? 아니. 왜 이렇게 빨리 먹어, 이거 쉬어. 복숭아 먹어. 응 저희 집 부엌을 소개합니다. 따라따라라 자 일로 넘어오면 화장대 있습니다. 여기 앉아있어. 제가 한꺼번에 괜찮아. 언제 시작한거야? 오 됐다 이제. 오빠 노래 불러야지. 그녀의 목에서 창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. 랄라라라 랄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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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 랄라 협찬해 주신 밀턴 마리아 언니께 감사드립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것도 예쁘다. 그렇게 해도 근데 빛이 뒤에서 와서 잘 안 보여. 뜨거워요. 뜨거워요. 이건 계란 3개랑 젖국이랑 간장 여기다 부어 갖고 왔어요. 여기다가 한꺼번에 부으려고요. 이제 만두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간장하고 계란에다가 그걸 섞어서 가져오니까 계란 노른자가 다 음집이 됐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됐네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주첩이도 받는데 죽을 우린 그걸 사야 돼. 매트리스. 허리는 안 아프지 않아? 이래. 나는 괜찮다. 나는 괜찮다. 나는 괜찮다. 내가 봤지. 나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. 나는 좀 먹은 것 같아서 달구요 정말 달아요 역시 한국과자가 최고로 맛있어요 자켓 타고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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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고기랑 청국장 국물 조금 넣고 볶았어요. 청국장 국물하고 볶음밥하고 먹을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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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